안녕! 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예비고사항 그리고 엔수. 사회탐구 학습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언제나 네 편이라는 이 말이 하나의 다짐이자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 교재 준비하고 강의도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우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사회탐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봤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이거는 조언도 조언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믿고 해보자. 어차피 수능날 가서 사회탐구 특히나 선생님이 강의하는 정법 사문에서 1등급과 만점을 받아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영상을 볼 테니까 먼저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맞습니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주변에서 들었다. 예를 들어 6월에 시작했는데 만점이더라. 9월에 심지어 시작했는데 만점이더라.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심지어 최근 선생님 홈페이지에 수강평 한번 보시면 약간은 허탈합니다. 25일 만에 그것도 정치 여법을 만점 받았다. 그런데 그게 25일에 만점 받는 친구도 있긴 한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 최근에 정법 사문의 시험지. 2025학년도 대수능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텍스트 양도 많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어려운 힘든 유형들도 있고 해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왜 유리하다고 하는 거냐면 준비한 기간에 반드시 성적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것은 심적인 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친구들은 두려움이 적어질 것이고 자신감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호소합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사회탐구 과목을 얕잡아 보고 막 덤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 강의를 선택할 때도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메가스터디의 모든 선생님들은 충분한 실력과 이미 검증된 그런 경력을 갖추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활용한다더라도 1등급과 만점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믿고 따를 선생님을 선택할 때 단순한 소문들 혹은 그냥 메가스터디에 있는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타수 이것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공도 따져보고 경력도 따져보고 교재나 컨텐츠가 얼마만큼 탄탄한가 그 다음에 강의 구성은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다소 일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강부터 끝강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볼 때 최적이라는 한 사람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만 강의하고 선생님만 교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질답도 많을 때는 하루에 수백 개씩. 그러니까 연구실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그 선생님을 잘 받쳐주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텐데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사회탐구 연구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Q&A 게시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진이 있는가. 강의가 재밌는가. 재미는 단순하게 껄껄거리면서 웃고 끝나는 그런 재미보다는 선생님이 추구하는 재미는 문제를 맞춰서 실력이 쌓아진다는 그런 재미. 확신을 갖는 재미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 내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저 선생님이 도와줄 것인가. 재미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23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23년이래요. 23년.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했을 텐데 이 소통이라는 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를 놓고 볼 때 시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현장 강의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사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학년도 대수능부터는 선생님이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좀 가까운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돌고 돌아서 최적하지 말고 어차피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선생님의 나름 깨알 홍보였고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1번은 정말 선생님의 홍보가 아니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점수 쌓기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요. 관람만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팔짱 끼고. 얼마나 네가 잘하는지 보자. 이런 마인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도 실제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와 정치화법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풍성한 사례를 들어드리고 좀 더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효율적인 강의를 해나가자. 이런 공부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관심 있는 영역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음악이든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종교 종교에 심취했다 이런 게 아니라 종교, 특정한 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보자 해서 책도 사서 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 영상들 교수님들께서 만들어서 올리시는 영상들을 참고하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종교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영상을 들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식에 남진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 저게 저 뜻이구나 새롭게 알게 된 것도 금방금방 흡수는 되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어제 본 그 영상의 내용을 설명을 해봐라 그럴 자신이 없어요. 금방금방 막 휘발대더라고요. 이런 휘발 휘발대 막 휘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관심 있는 영역에 유튜브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면 어딘가 적어놓고 아니면 책을 찾아볼 때도 또 한 번 볼 수 있도록 형광펜으로 밑줄도 치고 필요하다면 거기 섹션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서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진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고 이해됐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인터넷 강의를 지켜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진도율은 계속 늘어. 그렇죠. 처음 공부할 땐 빠른 속도로 한 바퀴 도는 게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차피 머릿속에 남아야 되고 문제풀이 실력까지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 너무 밥 먹고 싶어. 밥 한 숟가락 떴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 금방 다 가시느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긴 레이스를 보고 미리 시작하고 진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덧 선생님의 어록 비슷하게 되어버린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얄팍한 지식은 자기 것이 아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선생님이 자주 쓰진 않거든요. 강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옛날에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이 얘기를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친다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다. 이제 그 지식 가지고 남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그게 너의 지식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과목 선택은 신중히 근데 신중하다는 건 좋은데 두 달, 석 달 동안 계속 과목 선택만 꼽히는데 매번 흔들려 그런 친구들은 이미 선생님이 캐스트에다가 과목 선택 가이드를 올렸습니다. 과목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게 되면 특히나 사회문화와 정치여법 선택을 할까 말까 지금 상당히 특히나 정법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대수능 만점, 1등급, 등급컷, 표점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목을 선택할 때 표점이라고 하는 것과 그 시험의 난이도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 과목을 선택할까 말까 하다가 어 잠깐만 등급컷이 너무 높은데 표점 얼마 안 나오는데 근데 그 해에 등급컷이 좀 괜찮은 표점이 괜찮다고 보이는 과목을 선택했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욕심이 일단 여러분의 적성과 흥미, 진로를 따져 달라 아니면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선택해 달라 등등의 과목 선택 가이드를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는 강사잖아요. 근데 어떤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회를 직접 선생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많은 학부모님도 찾아오시고 학생들도 찾아와서 선택 과목 때문에 계속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얘기 그대로 합니다. 2학년 때 배웠던 과목 하나 3학년 때 배울 과목 하나 이게 베스트이기도 합니다. 적성과 진로 흥미 어떤 그런 것에 확신이 없다면 자 그다음 큰 글씨로 써 있는데 사탐 런 사탐으로 도망친다. 사탐 런 말고 사탐 런이라고 하는 건 왜 넣냐면 이것도 과목 선택 가이드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탐 런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사탐을 약간 가볍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공부할 때 과탐 공부하다가 사탐 넘어왔어. 좋아요. 훨씬 더 가볍게 느껴져요. 이거 금방 하겠는데 불량도 적고 그다음에 또 익히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수월해. 과탐보다는. 계산도 별로 없네. 심지어는 과탐 공부하다가 사탐으로 넘어온 친구들 중에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사회문화에서 원래 사회문화 공부했던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통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과탐 공부하는 그 노력으로 사탐을 딱 바라보니까 통계 문제도 저는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좋은데 이제 그 과목이 너무 가볍게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입니다. 시험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과탐이든 사탐이든 똑같이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응시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사회문화는 20만 명이 넘어갈 텐데 20만 명의 줄 세우기라고 시작하려면 평가원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쉽게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로 갈아탄 친구들은 사회문화 나름의 그 독특한 타이머택이 있을 거고 독특한 문제풀이에 뭔가 걸림돌이 있을 테니까 어차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 그다음 수능은 수능이라는 건 왜 말씀드리냐면 6월달과 9월달이 나름의 성과를 잘 만들어낸 친구들도 수능에서 그냥 망하는 친구들 많아요. 반대도 있죠. 6월과 9월은 아직 여물지 않았다가 수능 날 커하를 찍고 마무리. 그렇죠. 커하 엔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태도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시작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불안의 요소를 없애보자. 그냥 그 과목을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느니 과탐처럼 사탐도 공부해보겠다고 진중하게 해서 문제가 어려워도 1등급. 안정적인 1등급. 문제가 쉽다. 문제가 쉬울 때 그냥 만점을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쉽거나 어렵거나 다 만점인데 거기에 주어지는 표점이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변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보세요.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시험 전체적인 결과거든요. 한 개인의 결과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위치를 갖는가 전반적인 수험생들의 데이터 중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빠른 선택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하자는 그 진중한 태도 아 이건 뭔가 또 불편하게 한자가 가득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한자인데 경중이에요. 경중 경중이 무슨 말입니까? 가볍고 무겁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선후라고 읽는 겁니다. 선후가 뭐예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요? 완급 뭐가 더 급한 거냐 완급 조절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의 우선순위를 모른 채로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히나 완벽한 노베들은 예를 들면 뭐 수능특강 수능완성 책을 사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EBS 연기 교재인데 그 책을 사서 막 공부를 해. 문제를 풀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자기가 기출문제를 다 풀고 아 이게 자주 나오는 거구나. 이거 정답률 보니까 이게 원래 어려운 거구나. 그거를 자기가 그냥 다 발풍 팔아가면서 익힐 게 아니라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최소 한 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개념 강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특히나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험 적합성. 그러니까 수험생이면 수험생답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들을 가리고 이게 자기는 쉽게 느껴도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주제라면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다소 겸손해지고 반대로 자기가 틀리지만 정답률이 되게 높아. 그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이 쉬운 걸 자기가 틀릴까? 이런 경중 그 다음에 우선순위 따져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효율적인 공부가 돼야 될 것이고 이걸 체계적으로 담아내야 될 것이고 결국 시험장 가서 문제가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체계적이다 실전적이다는 건 선생님의 강의 모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트렌디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트렌디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재 교육과정에 맞게 그런데 기출문제집도 잘 보시면 예전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를 그냥 배치만 해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해당되는 주제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결국 최근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 양은 별로 없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막 주목받는 문제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연습을 좀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지성으로 덤비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것도 선생님 저 시간 남을 때 인강 들을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듣겠다는 것과 그리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남지 않거든요. 수험생이 시간이 텅텅 남아가지고 진짜 할 거 없어 미치겠다. 인강이나 볼까? 이건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그냥 넣어버리세요. 넣어버리세요. 정말 좋은 거 그냥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하듯이 미리 준비하는 거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첫 주에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 현장 버전 개념 완성 강의가 뿅 하고 업로드가 돼. 업로드 될 때 세 강씩 올려요. 왜냐하면 세 강씩 현장에서 촬영하니까. 그럼 현장에서는요. 3시간 반 이 타임을 두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두 번은 쉬어야 되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60분 수업 3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잘 잘라가지고 올려드리면 예를 들어 그게 화요일 날 업로드 됐어. 그럼 꼭 화요일 날 소화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줄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내가 화요일 날 업로드 되는 것은 목요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나도 똑같이 현장 호흡에 따라서 사회문화 1시간 듣고 10분 정도 휴식하고 1시간 듣고 10분 정도 휴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한 강을 듣다가 쭉 듣다가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강의를 멈춰. 그 다음 막 이것저것 찾아봐. 그 다음 한 꼭지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 그러지 마시고요. 현장 수강생처럼 3강씩 그냥 잘라 들으세요. 그 다음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일 뒤 그럴 때 기출문제를 같이 푸시고 선생님 교재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 호흡대로 쭉 가시면 풀커리가 완성될 겁니다. 어차피 현장 호흡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는 그 주에 그걸 소화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 주에 시간 나면 듣겠다. 어떨 땐 한 강 들었다가 어떨 땐 두 강 들었다가 어떨 땐 여섯 강, 일곱 강 모아서 듣고 이러면 여러분이 학습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시간 활용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면 내가 진짜 정법 사문을 해. 그런데 화요일 날마다 선생님이 업로드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 저녁은 정법 3시간 반 금요일 저녁은 사회의문화 3시간 반 아니면 주말에 내가 주말에는 정법 사문을 끝내겠다 할 때도 주말에 시간 나면 듣겠다가 아니라 주말에도 시간표를 땅땅 박아버리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정법 한 타임 이렇게 쭉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단어 공부하다가 저녁 때는 사회문화 듣고 이런 식으로 큰 도움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문제풀이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켜보면 선생님 저는 문제를 틀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개념이 다 안 된 것 같으니까 문제는 개념 끝나고 나서 들을게요. 그래요. 개념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3시간 수업을 들으면 그 분량 가지고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해 주죠.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푸세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 자신 없어. 틀릴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복습하고 나서 풀겠다.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같으면 그냥 듣고 좀 살짝 복습한 다음에 내가 이걸 익혔는가 말았는가를 문제로 확인하고 할 거예요. 문제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틀린다. 기분 나쁘죠. 결코 틀린 게 기분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어? 틀렸어. 기분 나빠. 어? 자주 틀리네. 어? 더 기분 나빠. 자주 기분 나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쪽이 약한 거구나. 혹은 더 보완되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혹은 앞으로도 이 영역은 내가 계속 수능 날까지 가져가야 되는구나.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념을 계속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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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 7번째까지 복습한 다음에 기술 문제 풀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듣고 익혔다 하면 바로 풀세요. 그냥. 풀고 나서 틀리면 틀린 걸 보완하면서 두 번째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언젠가 선생님이 이 문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결국 나중엔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을 꾸는 건 인간적으로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문제 풀이 기계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속도 기계가 인간보다 느릴 리가 없죠. 그 다음 기계가 인간보다 실수할 가능성은 훨씬 더 작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문제 푸는 기계가 된다는 건 아주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이 출제대 의무부터 시작해서 문제 패턴을 딱 보고 심지어는 시험지에서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 것인가 나중에는 시험지 운영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시험지를 가지고 놀 것인가 그것까지를 반복 반복 반복을 해서 우린 결국 만점에 다다라야 합니다. 7번은 아예 선생님 전체 커리큘럼 영상에서 소개하는 말이죠. 그때 뭐 출사표를 던지자 그 다음 점진적 과부하 10kg밖에 못 드는 친구가 바로 50kg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kg 들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속 10kg만 수능날까지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kg를 들었으면 20kg 듣고 20kg 들고 30kg 들고 해서 결국 이건 그냥 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50점 만점이 감당해야 될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관을 쓰고 싶은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크 50점을 받고 싶은 자는 50점의 그 왕관의 무게를 버티려면 본인의 피지컬이 일단 버텨줘야 돼요. 이건 그냥 건강관리하고 체력관리해달라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피지컬이라고 하는 건 개념도 철저하게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스킬러 그 다음 FM대로 문제를 푼다는 게 완전히 체어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이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점진적이다. 점점점 무게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10kg 드는 친구한테 50kg짜리 문제를 띵 하고 풀라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왜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냐면 최소한 기출 문제를 틀려도 좋으니까 트렌드는 알아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풀고 틀렸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가볍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죠. 그 다음 과부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10kg 될 수 있는 친구한테 계속 10kg만 줄 수 없으니까 딱 그 친구한테 적당한 정도의 무게감으로 실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운동이랑 똑같다. 어찌 보면 악기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악기를 본격적으로 배워본 친구들이 진짜 알 거예요. 그 훈련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질의하고 얼마만큼 힘든지를 그리고 그게 자기 손에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고의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웠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듯이 그게 자기 것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 감고도 피아노 친다고 하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밴드에 기타 치는 형님은 진짜 눈 감고도 기타를 치죠. 선생님은 이렇게 보고도 잘 못 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실력을 키운 데 있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선생님이 전체 커리큘럼에서 완급 조절 강력 조절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의 사고의 전환 운동도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죠. 다이어트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처럼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는 특히나 사회탐구는 하루아침에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에 한 번 딱 치렀는데 성적이 안 나와 다른 과목으로 갈아탄대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공부할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생님의 또 다짐이자 약속이기도 한데 월간 최적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교 캐스트 그리고 우리 2024년에 상당히 각광받았던 인기 있었던 캐스트를 2025년에도 계속 유지할 거고요. Q&A 게시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교들과 소통을 하면서 으쌰하쌰 힘냈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각종 공지라든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것이고요. 저기 TV 최적 TV입니다. 최적 TV 구독 좋아요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독만 하시면 돼요. 구독하고 구독 취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구독 누르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걸로 합시다. 중간에 그 다음 선생님이 하나 더 약속드릴 건 저기 라이브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놨으니까 나중에 인강 듣는 친구들은 현강 시간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시간표를 이게 몰았어요. 주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강 제자들과 더 자주 소통할까 그래서 약간 좀 뜬금없는 라이브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라이브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강 듣는 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 나왔니? 나갔니? 선생님 저 아직 일강 듣고 있어요. 야 일강을 언제까지 들을 뭐 일강만 들을 거야?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뭐 30몇 강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다소 의지도 살려 보이고 그 다음 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전체 커리큘럼 영상 보시면 선생님이 가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난다고 했는데 가글 특강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건데 선생님이 23년 차잖아요. 강의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다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듣고 싶은 마음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제자들이 특히나 인강 듣는 제자들이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여기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주 만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블로그는 사회탐구 블로그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이 방문하는 블로그이지 않을까.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블로그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성장해 나가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인강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올리면 어떤 친구들은 3월달이 됐고 어떤 친구들은 8월달이 됐고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호흡에 맞춰서 차근차근 쭉쭉 밟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질문도 받는 거지만 고민도 한번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조언도 해드리고 함께 걷는다는 함께 뛴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에 선생님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성찰의 시간도 갖고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약속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학습법으로서의 조언들 이거를 우리 발맞춰 가자고요. 발맞춰서 선생님은 저 멀리 뛰고 넌 저기서 막 낙오하고 이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 당시에 뭐가 필요할까? 내가 정법사문을 공부하는데 이때 개념 끝나고 나서 할 게 없다. 이게 아니죠. 할 게 있도록 만들어드릴 거고요. 심지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최적화 파이널 가면 몇 월 며칠 날 뭘 할 건지를 다 정해주겠다. 그러려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진짜 파이널을 버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남들은 다 파이널에서 막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개념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적자들 편에서 연구하고 혼신을 다해 강의하겠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모든 시험에서 우리 적자들이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주길 바라고 운명적 본강의 본강의가 뭘까? 아마 노배들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스템 개념완성 코어 아니면 현장 버전으로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아주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팔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